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니즈TV 한상욱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너무나도 고생들 하셨구요 하나솔루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솔루션을 조정폭을 보여주는 하루입니다 코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3포에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목분들이 전부 다 투명에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솔루션도 여지없이 조정폭을 보여주는 하루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빠지는지 이게 우리의 잘못인지 종목의 문제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같이 보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허브니즈TV 주도주체험도 꼭 받아보십시오 저희가 굉장히 좋은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1년 넘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이번 연도는 승률이 100%이고 저희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든 그 종목이 전부 다 마감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리딩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예민한 회사이고 예민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직까지 저희 허브니즈TV의 주도체험을 받아보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꼭 유튜브 댓글 고정나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현대로템 보고 왔습니다 전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잘못도 아니고요 시장의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 테슬라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2차전지가 폭락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납법 구간을 충분히 강하게 키워줄 수 있었는데요 2차전지가 빠지고 나면 다른 반도체나 바이오로 아니면 신재생으로 수급 유입이 이뤄지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정상적인 페이스였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종목군들마저 폭락을 보여주고 있고 방산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애들이 올라가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죠?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무기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슈거리가 나와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러시아 관련 기업군들 러시아 관련 테마가 있는 종목군들은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전쟁 우려감이 붙은 대한민국 증시는 폭락을 했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무너졌고 그에 따라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하나 솔로션 시가총액이 크죠 수급주죠 당연히 영향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같이 빠졌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증시는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예민한 곳이 바로 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거죠 대통령씨는 지금 입장을 수습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을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도 의도되지 않은 플레이고 계획되지 않은 언급이었고 뭔가 준비되지 않았었던 발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증시 또한 그냥 깜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고 실적도 갑자기 뜬금없이 잘 안 나오면 어닝 쇼크고 이런 서프라이즈 길 가다가 벼락이 탁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눈앞에 탁 떨어졌다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폭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투자를 하다보면 이래저래 이슈거리가 무조건 생겨요 연평도 폭역사건 여러분 처지치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분들께서 화이팅 하시고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정폭을 보여줄 때에는요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9%의 확률로 회복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재라는 것은요 어차피 이거는 묻혀질 것이고 해소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계시잖아요 거기 댓글을 눌러보시고 거기서 맨 위에 상단 고정되어 있는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할 건데 우리 하나솔루션 주주분들 오늘 뭐 의미 있는 가격을 한번 돌파해주고 조정폭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나마 하나솔루션은 얼마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업군들이 오늘 마이너스 뭐 3에서 마이너스 15% 이상 빠진 모습을 보여줬고 특정 특정 일부 테마군들 뭐 방산이나 이런 뭐 천연가스나 이런 애들 위주로만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흔들림에는 너무 연연치 마시고요 블랙스원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종종 일어나야 주식시장에서는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메이저들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도 아니고 오늘과 시장의 하락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어차피 회복해줄 거니까요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